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맞춤형 블렌더 테크닉을 35개의 풍부한 예지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D 그래픽 디자이너 정세윤입니다. 저는 10mg 디지털 미디어 그룹을 거쳐 현재는 3D 그래픽을 중점적으로 작업하는 프리랜서로서 각종 전시빛, 워크샵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랜딩, 패키징, 일러스트레이션, 모션 그래픽, NFT와 같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3D 그래픽 디자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랜 기간 쌓아온 저의 노하우를 지금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금속, 유리, 털 등 화려한 텍스처를 가진 3D 로고 제작법도 함께 배우며 고퀄리티 텍스처링 프로세스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컨셉을 보여주기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방식 및 기획법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두면 유용한 종류별 오브젝트의 3D 패키지 묵업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클래스를 통해 비주얼에만 치우치지 않고 방향성에 맞게 디자인하는 역량을 길러보세요. 저는 3D 그래픽 디자이너 정세윤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콜콜콜콜 콜콜콜 waits 고 콜콜콜 mesela wyd 손 액 이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